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위세가 그야말로 확장일로의 누웠던 시기였던 게 작년 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훨씬 전부터 명태균 씨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급이 높아지는 한 명은 계속 당대표에서 또 당대표. 이제 정책 개혁신당 가고 이제 저기 뭐냐 몸집이 커진 명태균 씨하고는 이제 어떤 지역의 소소한 문제를 넘어서 의논할 수 있는 단계로 레벨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깝고 김건희 여사하고도 가깝다고 한다면 뭐 다양한 정치력을 발휘했나.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라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한 건가. 이제 이런 의문도 좀 생기네요. 계속 의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을 전화 한두 통으로 이렇게 확 뒤바뀔 정도의 파워라면 그리고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녹취 파일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취임 하루를 앞둔 대통령 당선자죠. 전화해서 바꿨다는 거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공천 발표가 나잖아요. 김영선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 발표가. 그날 오후에. 그날 오후인가요? 5월 9일 오후. 그렇지. 그 통화는. 통화는 오후. 5월 9일. 5월 9일 오전에 있었고. 5월 9일 오전에 내가 바꿨다라는 통화가 있었고. 공천 발표는 그 다음날인 5월 10일 오후에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때 공천을 거의 받게 됐던 사람은 자기 공천이 잘린 거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그렇죠. 김중향 의원. 그러니까 잘린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그걸 알면 어느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게 나를 도와주는 못해도 나를 날릴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아무도 무시 못하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마쿠실세면서도 음지와 양지에 다 걸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종호 씨 하면 완전히 음지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는 여론조사 광고업이라는 양지의 플랫폼을 갖고 이걸 또 잘 써먹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이런데 또 음지에서는 마쿠 조정하는 능력도 있고 양쪽에서 다 실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10날 공천 발표된다는 걸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고 김해로 가서 컷오프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여사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준석 대표하고 딜을 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되고 29일 날 칠불사에서 이준석을 만났으니 사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니요. 2월 18일이에요. 2월 18일 오후 9시 38분에 이 씨한테 전화를 해서 명태균 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여사가 알려준 거죠. 김영선 컷오프. 창원에서 옮겨가지 않으면 창원에서 컷오프 발표가 곧 날 거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8일 오후 10시 27분을 기점으로 해서 7개 매체에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 출마 선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2월 26일 오전 11시 4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월 29일에. 그러니까 사흘밖에 안 걸렸다니까. 아니 그때도 공식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에서 컷오프 결정 내지는 발표가 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3월 2일인가 3월 3일 날 나요. 김영선 의원 컷오프 결정. 네. 김해갑의 경선에서 배제되는 결정은 제 기억에 저희가 3월 1일 날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을 때예요. 김해갑의 경선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다음 날인가 발표나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궐선거 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경남 창원에서 컷오프. 세 번째는 김해에서 컷오프. 이걸 다 읽고 선제적으로 판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을 살려야 한다고 명태균 씨는 생각을 하고 2월 29일 날 칠불사 회동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비례 줘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돌아가는 사정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명태균 씨가. 그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어느 쪽으로 결정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했는지 외부 발표는 전혀 없지만 그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창원에서 내일이 컷오프 오전에 발표날 거라는 거는 영부인이 직접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김해갑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진행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마크에서 이런 역할을 막 하고 심지어 당을 건너서 개혁신당까지 노크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게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거는 뭐랄까 그냥 외척들이 나서서 나라를 말아먹는 형국의 망국적 현상이지 이게 정상 비정상을 따질. 겨를이 아니다. 이건 비상사태요. 비상사태다. 비상사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갈라쓰기 시작한답니다. 다 총선을 둘러싸고 모종의 이유로 갈라졌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어떤 경로로 개입했는가도 관심거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굴 공천시키고 싶어 누굴 탈락시키고 싶어 그럼 누굴 통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실에 홍철호 수석 그럼 거기가 당대표를 만나 이런 방식일까. 그런데 그 라인은 가동이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는 분명히 불협화음으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면 다른 무슨 라인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동훈하고 이상하게 공적 라인을 통한 용선의 공천 개입이 굉장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여의치가 않아지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이가 틀어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선 내지는 어떤 비공식 이런 또 윤회관 이런 라인들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선에 개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여사는 의도한 대로 개입을 못한 거예요. 다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뭐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이래 됐는데 이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저기 단순히 한동훈의 국민의힘 보담은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일이 많지만 특히 이 공천 개입 화문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해명이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겠다.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긴 한데 저는 일정 정도 기자회견 같은 게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나 일부에서는 이거를 김영선 의원과 당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어떤 딜 막후에서 지저분한 딜을 하려고 했던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무 자격 없이 국힘 공천 돌아가는 걸 미리 다 알았고 알고 있었고 여기에 여기 말고 일로 옮겨가라. 이렇게 일종의 판을 짜는 시도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 전에 2022년 6월 1일 선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얘기했다고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서 공천을 확 틀었대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회견 하는 대가로 비례 1번을 요구했다? 아니 뭐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마치 이게 지난번 최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멋쟁 해변 단톡방에 등장했던 내용 중에 공익 제보자가 무슨 미리 작전을 짜고 이거를 어떤 이종호 씨의 단톡방 내용이나 이런 거를 공개한 거 아니냐는 흐름으로 잘못 흘러갈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일단 영부인이 공관이 돌아가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세세히 알았을까? 그거는 이른바 공관이의 영부인 쪽에 속칭 빨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관이의 누구였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은 항상 붙박이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회관 쪽 공관위원들이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럼 실제로 누구냐? 공관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영부인께 전달을 해서 영부인이 다 파악할 수 있게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비대위원장하고 용산 간에 서로 말이 좀 안 통해서 그랬다 손치고 그럼 그전까지는 다 됐던 거냐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이루 가라 저루 가라 이런 지시를 한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명태균 씨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로부터만 들은 거냐 아니면 명태균 씨도 혹은 국민의힘 모시로부터 또 들은 게 있는 거냐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 보도가 두 번째 보도인데요 뉴스토마토에 텔레그램 문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서랑설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다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거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김영선 의원의 전략공천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가더라도 경선을 해야 한다 라는 대답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분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왜 김영선 의원의 전략공천을 요구를 합니까? 그럴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그런 얘기를 건넬 수 있는 사이였던 것이죠 저잖아요 아니 그리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만 차라리 대통령의 영부인과 여당의 5선 중진 의원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그나마 자연스럽지 광고업체나 뭘 하는데 도대체 공식적인 어떤 공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창원에 있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하고 그렇게 자주 다이렉트로 주고받은 게 더 이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명철 김 씨 주장은 뭔 소리야? 김영선 의원이 아니고 나하고 계속 연락했던 거야 영부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이상이에요 이해가 안 가나 이게 판을 오히려 키우는 것 같아요 판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어떤 스튜피드한 인물이 아니라면 판 키우는 그 자체도 목적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꾸 바람과 태양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잘해주면 정보 많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칠게 대하냐 명태균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뉴스토마토 기자 편집장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띄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뉴스토마토에서는 어떻게든 만나 좀 10분만 읍소형 읍소형으로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할 때 취재원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계속 명태균 씨는 응하지는 않다가 마지막에 이 기사가 이제 나가는 게 현실인가 보다 하니까 이제 태풍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사는 나중에 쓰고 아니면 조금만 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취재를 하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해줄 건데 뭐 그렇게 기사에 욕심이 많아 하루 이틀만 먹고 살고 끝날 건 인생도 아닌데 뭐 이런 투예요 내가 많이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키워요 판을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디서 이분이 폭발했는가 보니까 딴 게 아니라 역술인이란 표현에서 맞아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뉴스토마토에서 역술인이라고 표현한 장성철 센터장한테 자기들이 대신 말을 해주겠다 그리고 역술인이란 표현 더 이상 못 쓰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장수정 역술인 안 써요 이제 안 쓰지 아니 그럼 안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컨설턴트 컨설턴트 조금 약해 보이잖아 책사 책사 아니 본인은 정책책사라고 불리기를 원한다고 대한민국에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 거의 삼국시술주사 아니에요 책사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이미지를 꿈꿔나봐요 이 사람이 천하를 도모할 지략가 지략가 이런 어떤 거 책사라는 말 오랜만에 드는 용어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나 듣던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어떤 그 저기 그 합법적인 어떤 그 만약에 윤 대통령 부부하고도 이랬다 하더라도 옛날부터 이런 걸 내 사업으로 해왔다는 합법적인 플랫폼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은 정당화된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과거리낌 없이 어떨 때는 좀 예상보다 많이 나가는 해명이 나오는 이유도 어떤 그런 류의 우리가 모르는 자신감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는 상당히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같아요 본인의 체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냥 일본말로 하면 그냥 확 다가오는데 가오가 중요한데 가오가 근데 역술이라고 칭하니까 거기서 폭발을 한 거죠 본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갈량급의 책산대 아니 그리고 그렇게 못 볼 바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통령 부부와 늘 통화가 가능한 상태고 본인의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 공천이 뒤바뀔 정도면 제갈량급이라고 못 볼 것도 아니죠 저희가 진짜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갈량은 승상이란 벼슬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왜 척세력이 있어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명태균 씨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아마 뉴스토마토 기사 쓸 것 같은데 많잖아요 얘기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소문은 뭐 진짜 정말 다 옮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나올 거예요 기사로 근데 그분이 상당한 권세를 누린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정말 공식적인 타이틀 없는 제갈량급이죠 사실상 제갈량급이다 아니 그런데 그런 쪽 잘하지 왜 이렇게 의료대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란이 많잖아요 이 정부에서 정책책사를 제대로 했으면 나라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혼란이 많은 거예요 그 급의 책사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이종호 녹취록 파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종호 씨가 이제 7월 달에 녹취록이 공익 제보가 되고 언론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대통령 씨는 이종호 씨에 대해 입도 뻥근 못해 사실은 대통령 부부를 누가 보더라도 파멸로 이끌는 사람은 저런 간신이라고 아니 대통령 부부를 얼마나 많이 사칭해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조병로, 경무관 아이고매 뭐 산부토건까지 이거 굉장히 시한폭탄이고 위험한 인물이고 또 그때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라고 다름이 아니라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근신을 해도 시한찬을 파네 오히려 더해집고 다니는데 대통령 씨는 말이 없어요 이번에 특이하게 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종호와 국민의힘 윤핵관들이 한 몸이 돼버려 더 역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종호 변호인으로서 자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성동 의원 그러면서 아예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가서 해 변호사 보내서 이건 또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권력수사기관이 이종호의 수중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예요 공수처에 가보니까 이종호 변호인 출신이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없어요 그러면 이 대자뷰를 이번 사건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우선 첫 번째 대통령실이 말이 없다 이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음모론 제보공작론이 그때 제기가 됐는데 지금 음모론 나왔습니다 김성회 다문화종교 비서관 전이죠 거기가 벌써 이준석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이준석이 여사를 치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 한마디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아니면 어떤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 못합니다 이건 끝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이건 이종호 씨 사건하고 너무 닮은 꼴이라고 그렇게 보면 이 범외척 세력이 경제는 이종호 정치는 명태균 그 다음에 약간 형이상학은 천공 형이상학 사회문화 그 다음에 오빠가 등장하고 이분들이 섀도우 캐비넷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갈량이 많 테니까요 제갈량이 여기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아니네 분야별로 있네 분야별로 야 이게 좀 진짜 뭐 이제 그 당시 한나라 때와 달리 지금은 사회가 전문화 기능화됐기 때문에 제갈량이 많이 필요한 시대거든 분야별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좀 써야지 지금 나라가 지금 혼돈의 아노미에 병원을 못 가 응급실을 못 가 난리인데요 그런데 간신들의 전성시대를 만들어놨지 아